우스갯소리지만 재밌네요 아 되게 재밌게 했어 내꺼에서 소리 안나오는구나 잠깐만요 이거 뭐 어제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보지 뭐 이거 아 맞아요 이게 더 좋은지 이게 한방 대신에 여러 방을 때려서 좋다는 얘기 같은데 나다다다다다다다 라퀴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거는 써놓으면 공격하니까 만화 수급도 더 좋은게 아닌가 이런거 같은데 어 얘 뭐지 원래 이런애가 있었나 아 이거 미쳐 이 자식아 아 쟤가 막 따라다니네 부가 아 진짜? 아까 전에 램페이지나이트 때도 그렇고 램페이지나이트는 내가 더 잘했지 뭘 더 잘해 야 솔직히 아 황당했다 진짜 나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나 아니어서 그렇게 가지 못했어 어? 뭐라고? 나랑 하니까 왕이랑 두 경이나 한거지 야 너 정말 못했으면서 지금 어? 나랑 했으니까 왕이랑 안녕하세요 하얀사신님 왕 두 경이나 한거지 야 너 나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몇 분을 살려주니 너를 너 니가 하면 그게 다야 그게 용자를 살려주는 일이 다였어 용자가 나보다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해 용자 죽여 용자니까 어?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거야 지금 결국 왕이랑 싸운것도 나무 어? 왕이랑도 목숨을 바쳐서 싸우니까 그렇게 된거지 뭘 목숨을 바쳐 싸우니까 그렇게 된거야 목숨을 바쳐 싸우니까 에휴 되게 못해 되게 못해 뭘 먼저 죽는게 자랑이다 자랑이 어떻게 해가지고 먼저 죽는거지 그 뒤에서 깔짝깔짝 떼 뭘 뒤에서 깔짝깔짝 떼 너도 그 뭐지 발가락같은거 걔만 공격하드만 발가락만 발가락? 어 순발가락 그 뭐지 땅에 박힌 발가락만 또 때리드만 당연하지 그러면 때려야도 없애질거 아냐 걔네들은 본체가 날 쫓아가지고 깨서 오 좋다 이거 내 피가 잘 찬다 치가 잘 찬다 바닥이 들어왔어 그냥 막 뿌려두면 그냥 오우 좋네요 이거 그게 더 좋네요 조준아 피가 뭔데 이거 그냥 막 뿌리면 되네 그냥 오우 오우 여기 생졌네 아 근데 항상 할때마다 느끼는게 캐나는 슛팅게임 맞아 이거 왜 미사를 피하는거야 피있는 슛팅게임이야 그래서 UFO같은게 좋아 날아다니는게 그렇지 슛팅게임이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트에 못찾게 진짜 그러니까 이거 터진다 아 꼬여 포인트 색깔을 바꿨을텐데 쏘는거 없나? 와 여기 가서 알아서 나만 죽여줘 나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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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완 소완 아우 내 몸짓거봐라 사기다 진짜 너무 막먹인다 진짜 됐다 이거 뭐 먹으면 이게 나올까 이게 다 먹으면? 어 다 먹었는데 뭐야 기도 다 푸신거 아니었나? 다 아니야? 아 여기 끝에 기도 하나 더 있구나 아 그래 나도 다른 무기 한번 만들어볼까? 다른 무기? 어 알아보는지 전사용? 어 집어 갔다올게 내가 봤을 때 겁이 제일 돈밖에 산지 나 혹시 모르잖아 나 왜 이래? 왜? 방금 이상했어 뭐였지? 버그? 어? 여기만 그래 이건 괜찮고 이펙트야 아 그러네 그러네 뭐지? 아 아닌데 다 부신거 같은데 매몰봐 아 아 이거 튀어나올라고 그랬어 어쩐지 화면이 이상하자 화면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아 에피스 다 죽겠네 이리 다 죽어서 다 죽었던데 니 집에서 니 집에서 나 우리 집 들어갈래 아 저것도 왜 자 여기다 쏴 비서봐 야 문 닫아 어 어 어 어 딱히 위주별 싸우는거니 어쩐지 화면이 이상해져 뭐지? 내 모니터가 이상한가? 이러다 아 아 안좋아 안좋아 날씨 없애면 안된다 알아 알아 아 진짜 진짜 빨뜻까지 남겨놔 힐이 안되지 던져 던져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야 문 열어놔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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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려 열리잖아 문을 안 열려 문을 열어야 아 죽었냐? 어 괜찮아 괜찮아 통신 자르자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저쪽 손은 죽어간다 어 내가 저쪽 손 안 때릴게 됐어 됐어 니 푸딩이 굉장히 주짓건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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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어 간호수 누나 살아있어 진짜? 어 다행이다 역시 간호수 누나 자기한테 힐을 하는거지 자기는 살아야되거든 어쨌든 간에 간호수를 믿고 살아있어 딜을 하겠어? 어 야 눈깔 나왔다 아 아 으악 가자 강순에게 어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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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대쪽 편도 없겠어 이게 좋아 머리촌만 나오지 머리가 나왔어 머리가 나왔어 머리 야 마법 좀 써줘 나 피 없어 딱 없어 막 쏘고 있어 지금 마운트 안사는거 보이잖아 야 쿠딩이 100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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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형님 100명 아우 아파 싸울것들 어이 다 나왔어 두가리로 공격이 안되냐는데 뭐야 다 죽어있는데 지금 어떡하라고 이게 어쩌라는거야 두가리로 이렇게 해야돼 왜 안돼 나 죽었어 물을 어떻게 해 저거 하아 씨 다잡았는데 어 난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물을 어떻게 때려죠 아 잡았는데 또 해야돼 이atus 미치겠네 진짜 아 아깝다 아 잡았는데 아 뭐야 눈깔 왜 공격이 안되 걔네는 이상해 아 설마 그거 뿌시면 그 다음에 심장이 나타나는건가? 누굴 뿌시면 그 3개를 뿌시면 여기 심장이 드러나는건가? 걔 아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심장을 보이게 한 다음에 쏴야된다? 어 어쨌든 눈깔은 어쩔 수 없는거네 아 던지는건데? 아 진짜? 오 위를 뚫네? 벽을 뚫라건데? 벽을 튕기는거 같아 아 아닌데? 하늘 올렸다가 안다귀가 다시 내려온거야 아하 이거 괜찮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벽 못듣는데 벽을 못듣네 장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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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 또 잡아? 잡아야죠 어떡해 이제 대책없이 잡아도 되는거야 우리? NPC도 하나도 안좋았어 안좋았어 오히려 집에서 부활시키기 제일 좋은거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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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한테 무적의 마법이 나한테 무적의 마법이 되겠다 어 근데 번호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3센트 잡채고 깨야되는거같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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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할수있는게 없어 어차피 만들려면은 걔를 잡아야되잖아 뭐 말투투가 없으면 말투투 너? 비가 차니까 따라가서 뒤로하면 되네 넌 넘치는게 많아야 많아 물약이겠지 넘치는게 많아 물약이야 용 나와도 돼 어딘지 안보여 하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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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들어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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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이게 마법사의 싸움이다 좀 내려와봐 에이 전사가 또 내려와나니까 내가 야 이거 꽂힌것봐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잡았네 잡았네 그 용에 꽂혀 어 탁탁탁탁 박혀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이거 정확한 수갑? 아 못먹었구나 안녕하세요 천다이아님 안녕하세요 정확한 수갑? 수갑인거지 먼지도 어린거야 아 건방지게 수명의 백룡을 소환해놔야지 그니까 근데 왜 안나오지? 그니까 바로 잡았는데 왜 기둥 안나오지? 좀 기다리려나오나? 뭔가 이상한데 이거도 집에 가져가야겠다 이거도 집에 가져가야겠다 이거도 집에 가져가야겠다 하트 그거? 하트하트 하트 랜턴 집에다 설치해야겠다 집에다 설치 어차피 거기에 저거 있으니까 저거는 햇불은 있으니까 근데 오늘 뭐하나? 오늘 뭐하나요? 그러게 야구라도 하나? 오늘 또 야구? 2차전? 너희들 설치할때가 없어 나 힘내 대충 설치해 하나 배너 하나 뜯어 하트 하트 멋있잖아 배너 왠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어 하트 하트 야 그렇다고 집을 부수면 어떡하니? 야이게 양아치네 우리도 양아치야 이게 다시 복구 해주나 복구 집해대로 해놔 집부수지말고 안푸셨어 안푸셨어 집 부서놓고 뭘 안부솟다 거짓말 얘기 해봤나 하트 다시 복구해줬잖아 복구 에이 에이 거짓말 근데 기둥이 안 나오냐 근데 왜 기둥이 안 나오지? 다시 또 잡아야 돼? 설마? 아 끔찍하다 좀 시간을 기다려줬어야 됐나? 준비할 시간을 기둥을 아직 준비를 못 했나본데 얘네들이 그런가 봐 안 나오는데 할 게 없는데 전전도 이제 너무 시시하고 어 맞아 이 상태에서 뭐 할 게 없어 걔를 잡는 수밖에 없어 다시지해 다시지해 너무 쎄 팔아야 돼 이제 여러분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저희는 뭘 하는게 좋을까요? 오오오오 진짜 뭐야 그래서 할 게 없다 그니까 큰일이다 걔를 잡는 게 다인데 아 나 저거 할 거 있다 뭐? 단거 아 맞아 너 크림슨 지어? 전 단거 먹으러 가야겠네요 그래 그거라도 해 느낌이 그 개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애 뭔가 잘못 잡았어 너무 빨리 잡았나봐 아 둘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좋은 거구나 좀 밀면서 그냥 이렇게 고블린 너희 집에 있지 그런가봐 에이 재련이라야겠다 재련 안녕하세요 신쿵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련 할래 재재련 성운의 비밀 에이 컵 16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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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은 66골 누린 성운의 비밀 아이씨 해로운 성운의 비밀 해롭네 건강이 해롭겠다 불쾌한 성운의 비밀 27 우수한 성운의 비밀 아이씨 아이씨 우수한 인데 그냥 쓰지 우수하잖아 그래도 아 여긴 뭐 다 물밖에 없냐 떴다 신하의 성운의 비밀 아 진짜? 근데 마법사도 신하가 좋은거야? 신하가 좋은게 아닌가? 모르지 지금과 다른거 아니야? 이상 안할래 아 전사는 레전드이었어 전사가 마법사랑 소환사는 신하가 아닐까? 모르겠어 신하가 레전드 아니야? 아니 설마 신속하자고? 전사는 아니야 근데 전사 영호판으로 레전드가 신하 아니야? 전설적인 이잖아 다른거야? 마법사랑 소환사는 신하가 제일 좋아요? 아 맞네 맞네 잘 됐네 인플렉스웹에 있다가 갖다 팔아버려 아니 근데 사실 해로운이 좋은거 아니야? 어차피 무기잖아 해로워야지 상대방에게 나한테 해로워 나한테 해로워 나한테 디버프 걸려있더라고 거기 나한테 해로워 뭐 없어 어? 별당금 어떻게 얻으라는거야? 왜 안주는거야?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귀여워보다 더 노가다야 램페이지 나이트가 훨씬 낫네 구슬들 들고 귀엽다구요? 그렇죠? 얘는 무슨 그냥 백종이야 네? 제 캐릭터도 귀여워요 지금 화면이 안박혀서 안보이는거지 제 캐릭터 얼마나 귀여운데 고양이야 고양이 인간백종 니가 인간백종이지 너 딱 캐릭터가 인간백종이야 니가 인간백종이야 딱 봐도 그냥 여법사 저렇게 딱 보면 여법사지 이거 벗어봐라 내 얼굴 봐봐 내 얼굴 보면 털 수영난 어? 아줌마야 예니포 같은거야 예니포 무슨 예니포 같은거야 이상한 과즙 같은거 써가지고 지금 어? 이쁜척하고 있는거야 예니포도 마법으로 예뻐진거잖아 이것도 그런거야 마법으로 예뻐진거라고 이것도 야 나 이거 하다가 백금이 1백금밖에 안남았어 아 진짜? 근데 나도 백금 1백금밖에 없을거 3백금이 썼는데 아 진짜? 어 2백금이상 썼어 나 57금 제재를 57금이 뜨자마자 보니까 신화적이더라 그걸 보고 확인하는거야 돈보고 제재를 많이 들을때가 그거야 안녕하세요 브루밀님 안녕하세요 에이 나 그냥 남은 놈 그냥 푹시푹시 돈 쓸데가 없어 제재료나 할래 다 제재료나 해 나머지는 이 드래곤지팡이라 하겠다 더 넣는 분 아 그래? 근데 좋잖아 우리 드래곤이 너보다 잘 싸는거 같아 야생이라고요? 야생인이냐고요? 야생이지 아무것도 안하니까 야생인건가? 근데 난 야생의 의미를 모르겠어 이게 야생 아니에요? 와 그지했네 아 너 원래 그지야 아 이제 제 런던 못해 이제 진짜? 아유야 결국 아까랑 똑같아 아씨 처음까랑 아니 나 이 창을 좀 써보고 싶은데 이 창 그냥 디버프가 없을뿐이야 아까 디버프가 있었는데 아 진짜? 어 야 그지 됐다 식골드 남았어 식골드 난 원래 그지였어 야 나 300금 썼는데 지금 300백금도 아니고 300 어? 300금이라서 어디 1백금 있는 주제 지금 지금 나 1백금인가? 모르겠는데 너 이러다가 내가 4백금 있으면 어떡해 그럼 4금 있는거지 시참도 재밌다고요? 안돼 시참하면 너무 쉬워질거 같아 지금도 우리 뒤에 거의 너무 할일이 없어 지금 지금도 마무리 다 했는데 지금 쟤만 잡으면 돼 쟤 아 뭐야 2개나 부숴놨어? 뭘 부숴놨어? 배너 아 그러네 1개만 부숴놨어 1개만 부숴놨어 1개만 부숴놨어 2개였어? 2개 부숴놨어 2개 부숴놨어 미안 3개 부숴놨어 2개 재구놨어 1개 부숴놨어 3개 부숸놨어 2개 flower 2개 부숴놨어 2개 찾기 2개 3개 3개 2개 2개 내가 2대급 있네 2대급? 니 검이나 해 귀찮아 안할래 얼마나 차이나겠어 해봐야 그래? 데미지 10정도 차이면 한 10정도? 그니까 지금도 세 지금도 세 나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이 분명히 더 들어갈테니까 모바일 드랍템은 소가 달라서 황금이 다르다고? 모바일도 잘나오라고 모바일은 더 잘나와야 되는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멀티같은게 안되고 자기네들끼리 멀티가 된다고 해도 모바일로 오래게임하는게 어려우니까 잘 되야된다고 생각해요 풍리의 능력으로 잘 싸운다 맞어 어차피 꼬림이 되게 짧잖아 소환수 소환로도 아닌데 대강해 그래가 모바일에 귀여워패이 더 많다고요? 아 변투에 중요한데? 모바일이 더 좋네 유리쿡 귀엽잖아 펜 아니잖아 어? 폐 폐 폐 폐 열쇠 내놔 나 흡혈당검 좀 먹어보자 컴투테라리어 사시면 돼요 스팀에서 네 스팀에서 컨트롤이요? 컨트롤이라고 할게 있나? 이거 템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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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빨 어 우리는 컨트롤 저브야 어차피 테마패 무너지는거야 이 게임 죽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나아 맞아 어 진짜 죽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나아 이거 이제 템으로 극복하는거야 이게 보니까 그냥 템빨 게임 같은거라서 그냥 템빨이야 템빨 그렇다고 그 템? 탄막을 다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가 나진 않아 케이터다 클로로바이트 광석 그건 또 뭐야 나 얼마나 세뇌하지만 국팽이로 애들을 수놓칠 수 있어 국팽이로 한 국팽이 들고도 애들을 다 죽일 수 있어 국팽이로 죽일 수 있어 네 필드에 있는 애들은 그냥 껌이라고 보시면 되요 현재 우리의 걸림돌은 그냥 개군로도 하나뿐이야 맞아 네 같은 맵이에요 같은 맵 그냥 서로 각자 할 일을 하는거 뿐이에요 아 맞아요 할게 없어가지고 나 무슨 흑탈검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흑탈검 찾고 있어요 딴딴딴 아 이제 피 340이네 나 430인데 내가 전사인데 내가 너 피가 더 많아 독사가 피가 더 많아 500만 만들자 나 5개만 더 먹으면 돼 여기 혼자 다 잡으셨네 공룡씨 펑킷문이요? 펑킷문 했어요 보스는 한 몇번 잡았죠 네 보스 잡았는데 별거 안주더라고 크로스트문인가? 크로스트문이랑 그 뭐지 어 찌개가 다 잡았다 신중한데 이거랑 뽀겨가지고 또 얘나 잡아야겠다 혹시 알아 얘가 티 줄지? 맞아 보스다 잡아 보스 봐봐 안나오네 떴어 죽어 떴어? 에이 부대인 죽어라 떴어 죽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진짜 시시하다 진짜 시시 보셨죠 이런 게임이야 이게 진짜 탭발 게임이야 이거 에이 나도 이거나 잡아야겠다 플랜테라 잡아야 돼 넌 플랜테라 잡아 야 얘 시리했다 건망직포사 여기 또 있네 또 있어 힐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언더테이크 안 뛰어 히히히히 아 야야야야 마우스 에이 뭐 쉽지 뭐 근데 어쨌든 뭐 그냥 하라는대로 하면 쉽더라고 이거 방암풀러 파워 필요가 없다 아 아 아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어느정도 딱 수준을 넘어가면은 그냥 밑에 있는 애들은 너무 쉬워 이 게임이 난이도조조 실패 아까 체크 내가 봤을때 그렇지 않아? 모르지 뭐 그거를 난이도로 난이도 자체로만 나갔잖아 익스퍼츠 이런걸로 아 난 익스퍼츠 또 못할거 같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확실히 만원도 안되는 돈 아 만원? 만원정도 되는 돈을 사서 꽤 많은 시간을 즐길 수는 있어요 좋은 점은 오래 즐길 수 있긴 해 확실히 패키 많아 패키 너무 많아 샌드박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꾸미는 제비로 할수 그렇지 직꾸미는 제비로 할수 abb 제발 좀 주라 갔다 팔아야겠다 패 안좋아 안좋아 이게 또 보여 펜밤스? 어느게 더 좋은건절알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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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팔아 팔아 에이 물목 있잖아 팔아 시가룸보다 앞이 없어 버섯단지는 심어야지 이런거 버려 날아라 어우 버섯 자랐다 저기 버릴게 너무 많다 위에다가 버섯집을 만들어 놨지 더 많이 자랐어? 시가 잘 안나와 말 잘하긴 했는데 이제 이제 시 하나 더 먹었어 내가 이 고생으로 이걸 올라갔지 나 UF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레이저빈님 내가 이 고생으로 올라갔을까요 여기 UF가 있는데 모르지 어 버섯 많다 저 버섯으로 하는거 아냐? 맞아 이 호공워드 만들래? 어 내가 보여줄게 알았어 저 호공워드 만드는데 몇개나 필요한데? 몰라 아 아 제발 열쇠 좀 줘 크림슨 열쇠 아 그때 600개인가 800개 필요하다고 했어 지금 몇개 있냐? 181개 있어 열심히 재배하렴 그리고 그것도 필요한거 알지? 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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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는 좀 있어 익히지 32개 있거든 강석으로 줄게 이거 알았어 호공워드나 만들어 고구먼 고구먼 강석 내눈